선배! 저 강나원 선배 하나보고 이 회사까지 왔다고요? 너무 많았잖아, 두 사람. 인턴과 팀장의 형과 로맨스라고. 진짜 로맨스 아니고 그냥 형은. 기 혼자만 잘라가지고 쓸모없다고 느껴지면 그냥 내 편견 치는 거야. 난 해고야. 나잖아! 데시벨 낮춰서. 설마 선배예요? 아니 어떻게 영혼이 바뀌어. 강 팀장님? 저 강 팀장 아닙니다. 저 개... 나 팀장님도 고민이 있을까? 있지. 절기 많다는 거? 여보세요! 해야지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